제가 제 맘에 있던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. 어딘가 있을 거야 형. 어디? 어디? 어딘가 안 하고 있을 거야. 장윤이랑 병기 태워. 괜찮은 것 같은데? 오케이 오케이. It's good day, everyday, good day. 채팅창은 더 읽을 수 없어요. 키키키밖에 없어서. 풍선과, 풍선과. 진짜 안 짚었어. 풍선과. 진짜 안 짚었어. 발 짚고 있는 거죠? 진짜 안 짚었어요. 저렇게 하면 난 이게 하얗 수 없어. 저 봄 키인 거 안 보이세요? 안 보여 안 보여. 얼굴 빨개진 거 봐요. 정말 사장님 얼마나 발 짚고 하는 건 쉽지. 발 안 짚었어? 봄 없어? 아니 많이 어디 갔냐고요. 와우. 어? 어디가 있어? 어디가 있어? 잘 안다. 어디요? 너무 저희 형 솔직히 가수는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였죠. 저 제가 너무 과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감사하지만 앞으로 이제 또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. 내가 괜찮아요 금방 지나갈 소나이좋 나도 갈까? 아 슬퍼 안 올까요? 몰라요. 꼭 달리니까. 누가 해요? 나 뭐라고 하셨지? 아 뭐라고 하셨지? 이거 세 명이좋은 주? 하아암에! 어떻게 준비했을 때? 같이 먹자 이 뜻이지. 어 배달이 여기 있네? 미안해. 어 미안해 너무 짜다 이거. 미안해. 이거 말 좀. 과자도 있네? 상균이 형 왔습니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생님. 동생님. 동하니가 센터하는 게 예뻐. 본인 생각이에요. 본인? 상균이 보내주는 거구나. 가희 선생님 피셜입니다. 아 풀벨. 아 그거구나. 와 팬분들이 1회 됐구나. 상균이 형 왔습니다.